건드려 놓으니까 더 이상한 거 아니야? 아니야 삐뚤삐뚤한 데 더 막 가면 원래 삐뚤삐뚤한 걸 내가 지금 이걸 하는데 전정기 때문에 서서 그런 거야 그렇게 하는 거 맞아? 응 봐봐 그렇지? 여기 들어가니까 응 그렇지? 왜 이렇게 엄청 리허 매너 좋지? 응 최고야 왜 까먹겠어 오빠가 낀 거 아니야? 모르겠어 생리화장을 어떻게 참아 응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데 뭘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고 있는데 네 가만히 있어요 귀톡띠를 중국은 잘 안 하잖아 그래서 잘 못 하나봐 다음날 다음날 시원한 다음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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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삐뚤삐뚤하지? 엄청 삐뚤삐뚤해 와 여기도 길이가 달라 옆에도 그니까 가만히 있어 움직이는 거 안돼 여기가 아예 안맞아 밸런스가 여기가 높은거 보여? 이렇게 봐봐 여기 봐봐 여기랑 여기랑 밸런스 봐봐 하나도 안맞아 좌우 대칭 여기를 손이 왜 이렇게 퉁퉁해요? 내 손입니다 남의 손 뭘 하지 마세요? 정전기방 정전기때문에 너무 웃긴다 털이 앞머리는 없고 옆에는 길고 이상한데? 건드려놓으니까 더 이상한거 아니야? 아니야 원래 삐뚤삐뚤한걸 내가 지금 이걸 하는데 전전기때문에 서서 그런거야 원래 삐뚤삐뚤했어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거 맞아? 봐봐 여기 이렇게 좀 깔게 됐지 여기가 여기 좀 잘라야겠지? 여기 봐봐 여기 그렇지? 응 어디봐 훨씬 낫지? 여기 들어가니까 응 그렇지? 정수리 더이상 자르지 마 안 자를거지? 삐져나오는걸로 자르지 안 자를거지? 삐져나오는걸로 자르지 board λα이노 삐져나오는걸로 자를거지 삐져나오는걸로 예정 삐져나오는 세상에 아직 다른 사람들을 삐져나오는 겨눌 Ned 학이 잠만히 별리 좋아하는 스타벅스 갈까요? 얼굴 엄청 길지? 왜 그렇게 해놨지? 털이 이렇게 누우니까 안 잘리는거지 오히려 엄청 미용해놔 줬지? 응 최고야 우리 약간 연결 좀 자를게 전문가들이 괜히 전문가겠어? 우리 약간 웃겼어 오빠가 낀 거 아냐? 우리 까먹었어 그래? 생리화장을 어떻게 참아 생리화장을 어떻게 참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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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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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